자 음악 좀 치자 야 이거 뭐야 감스트 어 저거 한두 3백 30명 찍고 감스트 그거 한 날 자 3백 30 찍고 훅 떨어졌네 77 오늘 그래도 어 100명 넘었죠 오늘 검색어 유입 트렌드 어 여리영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자 여리영 피파 감스트 자 어디보자 금요일 거 20 19일 자 19일 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 자 19일 시청자 순위공개 자 뭐 볼까요 자 1등부터 보자 자 1등 1등부터 20위까지 자 보이죠 자 스시오 님이 1등이네 스시오 님 자 그 다음에 20위가 이제 민남독 님이고 어 자 그 다음에 41위까지 공개 41위 촌나 님이 21위 어 자 한국이 35위네요 한국 엄청 올라왔네 한국 한국 맨날 40위 50위 이랬는데 한국이 많이 올라왔고 자 그 다음 순위 갑니다 그 다음 순위 자 그 다음 62위까지 자 62위까지 순이구요 자 그 다음에 83위까지 자 83위까지 순이구요 후 4 5 자 마지막으로 100위까지 자 100위까지 순이 5 자 됐죠? 오케이 자 100위까지 순위공개 이제 마감할게요 자 내일이 대망의 오버워치 다섯번째 오버워치인가? 오버워치 몇명 사줬지? 4명 사줬나요? 자 오버워치 무료로 하기 네 번째 당첨자까지 나왔네 네 번째 자 내일 다섯번째 당첨자 나옵니다 자 내일은 뭐 최군대리 이용권 두개랑 오버워치랑 대박데이네 빅데이네 빅데이 다들 기대해주시고